때마치 비가 와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금방 우리 한 30분 됐나? 다 심었습니다 근데 때마치 비가 와요 비가 비 온 소리 들릴라는지 모르겠네 아자 와 한고랑 한고랑 두고랑 세고랑 네고랑 다섯 여섯 일곱 여덟개에요? 오 비가 와 비 비 어 이야 신기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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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마 정말 내일모레 고구마 쓰면 따먹을 수 있겠네요 고구마 농사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애고 또 도라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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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는데 풀을 메줘야겠네 풀이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밭을 잘 메요 우리 총무님이 어렸을때 맨 밭 메갖고 밭 지겨운데 밭 지겨운데 덮어놓고요 오 달인이십니다요 밭 메기 달인이십니다요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도 여기도 이쪽 맨데 이쪽은 다 맺고요 여기도 풀 풀 맺죠 다 맨대 다 맨대